최근 계단 오르기와 뇌건강에 관한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성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계단 오르기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꾸준히 계단을 오르는 사람의 경우 뇌 연령이 약 6개월 가량 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계단 오르기가 치매 등 신경터 행성 질환의 발병을 늦추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